이미 4월부터 채권시장은 핵심 테마 중의 하나가 연준에 대한 불신이에요. 진짜 니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사실 채권시장 입장에서 반대로 슬슬 매수시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매파성 고점이라는 이야기는 더 강해지지 않을 거고 경기가 꺾일 거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점점 미국 장기체는 꽤나 좀 매력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다른 자산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장세인 거죠. 채권을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온다는 거는 다른 자산 쪽에 돈이 흘러갈 여유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중에 그러면 뭘 사면 돼요? 강승원 책임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NAC 투자증권에서 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연준 얘기를 진짜 집중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여기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 주식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실 거라 뭔가 주식시장을 보실 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되게 약간 채권시장의 아픔을 공유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진짜 아프죠, 지금. 4월에 나스닥이 역사상 네 번째 하락포를 기록했다고 늘 하지만 채권시장은 지수 기준으로 YTD로 연초 이후 4월까지 수익률이 역사상 가장 안 좋습니다. 역사상 가장 안 좋고 채권시장의 교과서가 다시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교과서를 보면 70년대 후반에 볼커라는 아저씨가 있었고 이분이 물가 잡겠다고 채권시장을 학살했다라는 채권시장 대학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올해 연초 이후에 4월까지 미국 채권시장은 다시 한번 학살을 당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핵심은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당했을까라는 게 핵심인데 이런 거죠. 보통 저 같은 채권쟁이도 그렇고 기자분들 중에 연준 정책을 전망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든 연준을 보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지 그래도 적어도 중앙은행 입장에서 경기 침체를 각오하지는 않을 거다.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와의 거리 두기를 하면서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렇죠. 경기 침체까지 떠안으면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채권시장이 그 논리를 가지고 3월달에 그리고 4월달에 채권에 대해서 접근하다가 어디서 어긋났냐면 만약에 그런 논리가 통용되는 보통의 시장이라면 금리의 고점은 어디서 잡히냐 이 레벨 정도의 금리면 경기가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라고 판단을 들면 그때부터 금리는 잡혀야 돼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판때기가 바뀌는 건데 연준이 의도를 가지고 경기를 어쨌든 꺾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스탠스가 되면 금리는 반대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경기를 분명하게 꺾는 레벨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볼커가 했던 거고 이번에 채권시장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셔도 간단하게 대학생이다 생각해보시면 경제에는 선행지표가 있고 동행지표가 있고 후행지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실험률과 물가라고 하는 대표적인 후행지표가 역사적으로 제일 뜨겁고 선행지표는 계속 빠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에 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선행지표는 안 좋고 후행지표는 역사적으로 뜨거운데 긴축의 속도는 또 역사적으로 빨라 누가 봐도 하드랜딩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연준은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하드랜딩은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동시에 실제로 역사적인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맞아서 역사적인 수준의 긴축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이 양가적인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5월 FMC 당일날 시장에서 안도했던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미션 하드랜딩을 부정하고 그래도 우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 이거 중에 하드랜딩은 진짜 거리가 멀고 우리가 그 정도로 과도하게 긴축 안 해도 자연스럽게 몇 개월 안에 물가가 잡힐 거야라고 콜을 했거든요. 파월이 무슨 얘기냐면 코스트 없이 노코스트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우리가 곧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니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가라고 하면서 안도감이 있었지만 어제 바로 시장의 판단은 아닐 것 같다. 이미 4월부터 채권시장은 핵심 테마 중의 하나가 연준에 대한 불신이에요. 진짜 니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어제도 결국 나타났다고 보고요. 엊그제랑 어제랑 뭐가 달라진 건지가 혹시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하루 만에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첫날은 일단은 75BP가 치워진 거에 대한 만족 그런데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효과를 가져올 거냐 채권시장이 안전을 가져올 거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75는 없어졌대 원래는 50, 52번 정도만 썼는데 파월이 50, 50, 53번 가능하대 75가 없어졌대 50이 한 번 더 늘었으니 사실은 75BP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신뢰를 주다가 이게 진짜 될까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실제로 저희가 12월, 3월 다 보면 FMC 당일날 시장 반응과 정반대 반응이 한 두 달 정도의 핵심 테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 만에 뭐가 바뀌었을까라는 것은 특별한 지표가 발표됐다거나 어떤 총재의 코멘트가 있었다거나가 아니라 시장이 판단하는 시간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준의 의도를 잊고 연준의 메시지를 읽는 게 지금까지 채권시장과 연준의 관계였는데 연준이 보낸 메시지가 뭐지? 지금은 어떤 관계가 됐냐면 시장이 계속 연준을 너희들 이거 진짜 할 수 있어? 의심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파월이 너무나 코스트 없이 모든 게 된다고 하니 일단은 조금 안심하다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코스트 없이 물가를 안정시켜? 그러면 코스트가 있을 거다. 그 코스트는 뭐냐면 경기를 꺾는 레벨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경기는 꺾일 거야. 실제로 어제 보시면 영국이 금리 올리면서 내년 전망치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망을 바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겐 코스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발생하는 레벨까지 금리를 밀어버리자. 경기가 눌리는 국면까지 금리를 올린 거고 그럼 당연히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경기가 눌릴 거니까 안 좋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 마켓 코멘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케이징권의 프랭크 데이비스 수석 매니징 디레퍼는 하루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라며 어제 사람들의 일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여준 연준의 코멘트로 해석을 했다. 75BP 없다는 얘기는 그러나 지금은 커다란 속임수처럼 보인다. 이게 시장 참여자들 특히 채권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의도된 속임수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월가에서. 약간 헤드 페이크 같은 거죠. 그 해석에 다들 그럼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동의를 한 건 없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그쪽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속임수라는 게 그런데 이거는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연준이랑 시장이 포커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속임수를 준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준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자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중앙은행가가 우리가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코를 내면 그거는 중앙은행 정책 위반자가 스태그 플레이션을 인정하는 꼴이고 그렇죠. 곧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고 본인들의 1년간의 정책 실기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연준이 속이고 있다는 코멘트가 아니라 연준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말은 잘 될 거야라는 말밖에 못하겠지. 다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진짜 잘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거고 아무래도 페이크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연준이 무슨 시장이랑 카드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어? 라고 늘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는 그런 거죠. 결국은 정책 당국자의 말은 어쩔 수 없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읽어야 될 건 그 외면에 드러난 말이 아니라 내면에 그게 진짜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켓에서 아전 인수를 한 거냐 예를 들면 75BP 없다라는 얘기 사실은 전달하려고 했던 거는 50BPC 계속 올린다라는 거였을 수도 있는데 이걸 마켓에서 75BP가 없다는 하기에 워낙 강하게 그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방점을 든 모든 언론이 다 75BP 없어졌다라는 거에 헤드라인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틸 우리는 50BPC 계속 올릴 거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75BP에 대한 강한 발언이 의도된 건지 여부를 떠나서 마켓에서 너무 아전 인수격으로 그저께 너무 큰 기대와 환호를 한 거 아니냐 반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75BP라는 너무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시장에 너무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75BP를 제일 먼저 했던 블라드도 50BP 인상에 동의했네. 우리가 너무 긴장했었나 보다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견 맞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딱히 달라진 건 또 뭐야. 그렇다고 진짜로 완화로 돌아갈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3대 맞을 거 2대 맞았다고 행복해하던 게 엊그제 모습인 거고 우리가 계속 맞긴 하는구나를 깨달은 게 어제 오늘 새벽장이었던 거죠. 채권시장이 장 중에 3.1이 넘어갔었죠. 네, 맞습니다. 그 의미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간헐적으로 채권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거죠. 학살. 이게 채권 수익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냥 3%에 내가 사면 꼬박꼬박 3%를 받는 이자의 캐리. 그걸 캐리 수익이라고 그러고 한 가지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그걸 먹는 건데 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하고는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주식은 배당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정된 이자는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채권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0% 이상 하루에 5%씩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캐리 이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연준의 어떤 CVP가 없다라는 거에 환호했던 사람들이 빠르게 롱 잡았던 걸 다 토해내면서 금리가 급등했다가 장 막판에는 다시 3.02 정도로 돌아왔는데요. 3%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연준이 올릴 거야. 그런데 진짜 무섭게 말한 거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금리 이상을 올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로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금리 가지고 너희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시장의 고민은 그럼 얘네들이 판단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이 어딜까? 그러니까 어디가 적정금리로 보고 있을까? 그걸 알아야 여기서 플러스 알파까지 올린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준이 서베이 같은 걸 해서 적정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번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물어봤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이 얼마야? 그랬더니 되게 넓게.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대략 2에서 3% 사이야. 너무 브로드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근거가 뭐냐면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연준위원들 서베이를 보면 딱 2에서 3이 레인지인데 2를 찍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요. 3을 찍은 사람도 두 명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15명 중에 12명은 2.5%에서 2.37 사이로 찍어놨어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 볼 때는 지금까지의 실마리로 보아 대략 2.5% 언저리를 마음으로 중립금리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 파월의 콜은 그것보다 더 올리겠다며 그럼 어찌 됐든 2.5%보다 위쪽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추정치의 최상단이 3%니 일단은 3%까지는 기준금리를 밀어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자.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10년 금리의 고점은 이번 사이클의 기준금리 고점과 똑같거든요. 항상. 그럼 10년 금리가 어제 3%를 일부 뚫었던 것은 흔히 말하는 손절물량이 나온 거고 다시 3%가 돌아와서 3%가 막혔잖아요. 3%의 이유는 시장의 판단은 어쨌든 연준은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그 정도의 가구 없이 물가는 못 잡아.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얘들이 생각하는 적정금리 대략 2.5% 어라운드야. 그럼 2.5% 플러스 알파. 지금 연준 추정치 상당히 3%니까 일단 10년 금리는 3차까지는 밀어올리고 보자.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의 포지션은 명확해요. 연준은 경기를 어느 정도 꺾지 않고서는 물가를 잡아낼 수 없을 거다. 그러면 지금 10년 금리의 밸류에이션은 경기를 꺾는 레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성장 전망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채권 매니저들이 어제 어떤 포지션을 했냐면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기금이라든지 큰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장기 채권을 사야 되는 매니저의 입장, 포트폴로 매니저의 입장에서 보면 3.1% 일단 걷어야지, 사야지. 매력적이죠.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셀오프가 나온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연준의 어떤 스탠스에 확실한 무언가 읽었을 것이다. 그것을 포함하는 얘기는 그 하루 전날 75P를 안 한다는 강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라는 얘기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는 확실하다. 지금 말씀하신 게 경기를 훼손시키면서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그걸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반대로 어제는 순서가 반대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던져서 3.1까지 밀었고 말씀하신 대로 연기금이나 대형 손보사, 외국계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3.1까지 밀리면 이건 저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장중에 시가보다 한 16BP 이상 올라갔다가 한 7, 8BP 다시 쭉 내려온 게.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실은 채권을 못 팔죠. 네, 맞습니다. 계속 털리는 거니까 그냥 올라와 그러면 계속 받아줄게.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실세금리 기준으로 지금 강수원 연구원께서도 그런 뉘앙스이신 것 같은데 10년짜리 국채금리는 대충 고점 부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주시장을 제약하는 국면은 그다지 크게 고려치 않아도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금리 레벨이 더 올라가긴 어렵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6월 1일부터 큐티가 시작되면서 흔히 말하는 달러의 조달 환경 자체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달러를 연준이 금융시장에서 회수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오르는 것도 자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자본의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힘든 거고 피가 올라가는 효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연준이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거가 있어서 금리가 더 장기금리 기준으로서 큰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큐티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사실은 전반적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제약하는 일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제 앞으로는 할 일들이 다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예상 못한 일들을 더 할 수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일단은 6월달 7월달 얘기한 대로 50pp씩 금리 올릴 거고 당연히 다음 달부터 큐티할 거고 9월에도 50pp씩 아니면 25pp씩 금리를 올릴 거고 그러면서 실제로 물가가 2분기에 픽아웃하고 나면 4분기 정도 가면 잠깐 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긴축 일변도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9월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스트레스를 준다면 8, 9월달에 주기에는 너무 불편해요. 아마도 지금 6월 이럴 때가 지금은 좀 주더라도 괜찮다일 것 같아서 지금이 아마도 연준의 매파적인 경향에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반대로 슬슬 매수시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매파성 고점이라는 이야기는 더 강해지지 않을 거고 경기가 꺾일 거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점점 미국 장기채는 꽤나 매력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다른 자산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장세인 거죠. 채권을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온다는 것은 다른 자산 쪽에 돈이 흘러갈 여유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자산이 대표적인 게 주식이고 주식 내에서도 성장주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보통 일반 론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연준이 제일 원하는 건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잡는 게 목표일 텐데 그게 사실 최근 물가의 근원이니까 사실 그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공급 부족이 좀 있어서 웬트비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개월 정도 하고 말 거야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스코프를 살짝 옮겨서 우리나라 10년 국채금리 얼마죠 현재? 이제 3.4까지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이 정도 레벨이면 흔히 말해서 2011년 레벨로 거의 복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아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물가로 돌아왔고요. 한국은 2011년도 물가 수준으로 돌아왔으니 과거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2.5, 3년 금리 3.3이었던 2011년 레벨로 거의 복귀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한국도 2011년이라고 하면 그냥 심플하게 한국 채권 시장의 메인 테마가 물가였을 때예요. 그때도 유가가 130불 가고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우리나라 물가가 심지어 월간 기준 5% 숫자도 봤던 때인데 그때와 지금 유사할 정도로 가격이 싸져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조만간 금통위를 주재하게 돼 있잖아요. 업시도 한 번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 미국의 빅스텝이 최소한 3번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창용 총재도 본인이 주재하는 첫 번째 금통위에서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이번 주 CPI가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어요. 한국 CPI가 이번 주에 시장 전망치를 거의 0.5%포인트 이상 비트를 했습니다. 이게 유가도 유가지만 저희가 원달러 환율이 워낙 올라오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워낙 강해져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번 정도 더 인상하고 마무리를 봤는데 아마도 두 번 정도 더 인상을 할 것 같고요. 5월 회의에서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한국은 수출국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금통위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는데도 수출이 좋아서 경기가 나쁘지 않아. 그런데 그게 당연한 얘기인 게 수출국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물건을 사주는 고객들은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미국인들이나 유럽 애들이 힘들지는 않죠. 저희들의 금리 인상은 대외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는 우리들의 핵심 고객들의 긴축이 본격화돼요. 당장 이번 4월 수출을 보셔도 18개월 만에 중국 수출은 마이너스로 갔고 두 번째로 큰 고객인 미국이 본격적인 긴축에 나섰고 유럽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영국은 심지어 내년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꺾었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는 집안이 허리띠 졸라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들이 허리띠 졸라매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하방압력에 대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논의가 있을 거로 보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2에서 3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고 저희는 그중에서 2회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 레벨 감안하면 한국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빨리 곧잠 잡힐 수 있다. 한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조금이라도 긴축 수요 꺾이는 모습들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수출 경로를 통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때는 금리 못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번 정도 올리고 그 이후에는 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순수출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성장률에 차지하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투자도 있고 소비도 있고 우리나라 수출이 있는데 그건 이제 무역역조인데 왜 GDP 플러스냐. 양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역역조는 금액 베이스잖아요. 우리나라 4월 달에도 무역역조가 됐는데 그런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런 거지 GDP 글로스는 양으로 하는 거거든요. 수출 양. 수출 양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는 예를 들면 반도체를 10개를 수출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2개 수출하고 또 수입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출 수입의 순수출의 어떤 차이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있는데 수출하는 물량을 무게, 무게 단위로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수출 물량과 단가를 곱해서 이제 기업들이 PQ하는 것처럼 일단 성장률은 Q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헤드라인 지표는 P가 곱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네 그거는 왜냐면 수입 단가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데 왜 수출이 우리나라 성장에 기여하고 있어? 어쨌든 Q는 아직까지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반기에 유가가 좀 안정화되고 그럼 수출 단가 효과가 좀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Q까지 줄어들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는 메인으로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수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최선의 전략은 그나마 비빌 언덕이 있을 때 빨리 올려두고 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출할 때 그러면 무게도 재고 개수도 세고? 개수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무게 기준으로 보신다면 톤당 기준으로 보십니다. 김 같은 것도 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컨테이넛 박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상태로 재벌입니다. 아 그래요? 톤당 수출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파는 국가인데 공급 중 샥에 의해서 이것만 갑자기 단가가 확 올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후생엔 큰 영향이 없어. 그렇죠. 저걸 만드는데 예를 들면 가격이 올랐다고 고용을 더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금액으로만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는 순수출을 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입 대비 수출. 이제 헤드라인 지표랑 실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물량 지표를 저희가 나눠서 보는데 4월 달은 심지어 물량 지표도 YY로 마이너스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아까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하는의 베스트 초이스는 정확히 말하면 베스트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은 비빌 언덕 있을 때 빨리 해놓고 쉰다. 펀드 매니저들, 채권 매니저들 제일 많이 만나시잖아요. 우리나라 채권 매니저들은 뭐래요? 지금 채권 박앤헌팅 할 때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책에서 보면 금융위기 때 싸게 사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책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정도 가격이 되면 손이 안 나가거든요. 지금 채권 시장도 그래요. 채권 시장도 누가 봐도 싸다. 이건 오케이. 싸다는 거 동의.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죠.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예요. 저희 세 명이 매니저인데 시장 가격이 다 싸다는 거 셋 다 동의해. 그러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냐면 내가 굳이 여기서 1등할 필요가 없으면 남이 사는 거 보고 사도 어차피 늦지 않다. 모두가 다 싸다는 거에 동의하면 누구 좋으라고 내가 가격을 흔히 말하면 지지해주면서 사냐. 남이 사는 거 보고 사도 적어도 시장 대비로는 아웃퍼포만 할 정도의 가격이라면 오히려 먼저 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사실은 손해를 감내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건 같은데 포지션이 깨끗한 상태에서 이런 레벨이라면 사겠으나 이미 상당 부분 손실을 안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싸다는 거에 동의하면 남이 사는 거 보고 사도 어차피 난 시장 대비로는 이길 수 있다면 일단은 기다려보자. 채권 매니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증권사들도 채권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증권사들 수지가 그것 때문에 안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뭐 그런 채권 평가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개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뭐 따로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꼭 증권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채권 운용 사이드 전반적인 고민이 가격만 두고 플레이를 하기에는 모든 채권 운용을 하시는 분들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스텝이 꼬인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손은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인 거죠. 쉽게 손이 안 나가는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죠? 채권 그렇죠. 저는 이제 4월달 나스닥 하락이 역사적 네 번째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떤 말씀드리냐면 그 정도로 이제 울면 안 된다. 진짜 힘든 걸 보려면 여기 시장 한번 와야 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70년대 이후로 미국 채권 시장 역사상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고 우리나라도 키스 채권 시장 수익률 기준으로 제일 안 좋았거든요. 역사상 이 정도 샥을 본 분은 없다. 그러면 얼마 힘들까? 금리가 지금 뭐 3%라면서요. 1%에서 3% 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그게 역사상 그 정도로 평가받을 만한 그 정도로 지금 안 좋다고요? 채권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투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 한두 달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그쪽 시장을 계속 열심히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다 학살당하고 있는데 우린 채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갖고 있든 없든 간에 저쪽 시장을 보면서 어디가 고점이지? 우리는 언제 먹어야 되지? 이거 생각해야 될 때라는 그래서 제가 질문이 국채가 3.4라며요. 그러면 이제 은행채는 그거보다 좀 높을 거고 그 은행채보다 떨어지는 여전채 같은 건 더 높을 거고 그다음에 회사채는 더 높을 거잖아요. 이 신용간 스프레드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국채시장이 순서상 국채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는데 신용시장이 먼저 안정되기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여전히 신용시장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가 채권 쪽에는 깨끗한 개인 투자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분들 입장이라면 꽤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야 정프로 그 정프로 포트폴리오 제가 이제 크레딧을 다뤘던 저로서는 야 저런 주식 어떻게 사냐 이런 주식을 막 사고 있다고 근데 채권시장에는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절대 아니 절대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거래하는 것들도 채권시장에서는 약간 위험한 채권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 야 저런 채권은 부도 안 날 것 같은데 하는 채권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3% 그러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수익률은 지금 5% 6% 7%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논의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부분에 와 있는 것 같다. 다른 그러니까 크로셋의 관점에서 다른 자산 대비로도 수익에 대한 기대값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거친 조정을 이미 거쳐왔고 이게 뭐 딱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 거의 이제 8분흥선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매력적이면 채권 개인들은 채권 ETF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ETF나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장기 채권 ETF 이게 더 유리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 ETF 그중에 그러면 뭘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ETF 저희 계열서도 많아서 제가 여기서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해 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되게 많네요. 뭐가 보니까 20개 정도가 채권 관련 ETF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기 쪽 ETF는 선호 해외 쪽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 쪽이에요? 국내 해외 다 장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장기 쪽 ETF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예를 들어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금리가 내려갈 때가 언제쯤부터 내려갈 거로 예측을 조심히 일단은 분명한 거는 한국이 5월 미국은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고점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실제로 미국 ETF TMF 같은 거 보시면 차트가 진짜 이렇게 막 박살나있는데 그거 보시면 채권 사람들이 왜 힘들다고 얘기하는지 알 것 같다 느끼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종목 얘기는 원래 잘 안 하는 게 채권과의 적응이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날고 긴다는 채권 매니저지들의 학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채권을 많이 갖고 계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예금도 채권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예금 중에 3년 만기 5년 만기 예금을 들고 계시다면 3년 만기 5년 만기로 채권을 사신 거나 거의 같은데 유동성이 없는 채권을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5%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예전에 2%로 지금 픽스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장기 채권 사서 물린 채권 매니저하고 똑같은 상황 인데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의 예금이 예를 들어 요금을 예금이라든지 혹은 수시 입출금 성격의 CMA라든지 RP라든지 이런 걸로 갖고 계시다면 주식과 함께 장기 채권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장기 종합 채권이에요. 액티브. 그런데 한 3년 전에 10만 원이었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 8만 8천 원이에요? 이게 학살 맞습니까? 그게 한국은 ETF로 보시면 거래량이 워낙 없어서 프라이싱이 안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혹시 TMF 한번 보시면 미국 쪽은 거래량이 많아서 가격 형성 기능이 좀 좋은데 보시면 실제로 학살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특정 상품의 가격 하락폭을 가지고 시장의 학살 여부를 논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학살 기준은 미국의 대표적인 국채 지수인 블룸버그 토탈 리턴 지수 기준으로 볼컷 때가 분기당 수익률이 제일 안 좋을 때가 5.1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5.4까지 나왔으니 미국 역사상 지수수익률 기준으로는 가장 안 좋다. 그런데 이전 하락을 학살이라고 했으면 새로운 학살이 있었던 게 맞죠. 그런데 저 채권은 아까 거기에 이자가 포함된 걸 거라고 아까 내가 캐리가 포함된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연의 3% 받는 건데 그걸 감안하고도 마이너스 10몇 퍼센트 났다는 거죠. 3년 동안 정프로는 이해를 해. 정프로는 원래 3개월에 안산 이거 갖고 학살이라고 그러면 4개의 자는 다 벌써 학살해 안전자산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채권은 지수 기준으로 애초에 마이너스가 거의 안 나요. 안 나게 돼 있지. 거의 안 납니다. 역사적으로 마이너스가 난 적이 미국같이 역사가 오래된 국가도 5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얘기는 다시 지금 우리가 학살됐어 이 정도면 가격이 좋아 라고 들어가더라도 3년 열심히 올라봐야 10%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수익률 관점에서는 개인투자자분들께 국채 기준으로는 매력적으로 안 느껴지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주로 상대하는 기관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용물 같은 거는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서 그렇죠. 그런 쪽에서 조금 개인 분들은 보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인데 회사체인데 부도 안 난다는 개런티가 있는데 지금 한 8%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연에 10년 동안 100% 그거 사죠. 내가 1억을 맡기면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맡기면 1년에 800만 원씩 꼬박꼬박 주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분할해서 복리로 계산해보면 엄청난 수익이 나죠. 이 정도 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FOMC 이야기 그리고 현재 채권시장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